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중학총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요. 2022년 8월 31일에 이 평가원 모의고사 치러지고 바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죠? 지금껏 꽤나 많은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네, 하지만 더 해야죠. 더 하셔야 됩니다. 아직 거 뭐 끝장 보는 거지. 그래, 힘내시고. 일단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조언들 참 많이 해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고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속을 챙겨야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뭐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진짜 뭐 3월부터 10월까지 그냥 엉망진창이야. 하지만 수능 잘 보면 그게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전에 뭐 일부러 시험을 못 보고 그런 게 또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정작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점수가 잘 나와서 기분 좋은 분들도 계실 테고 점수가 안 나와서 조금 침울해하고 조금 의기소침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잘 보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선생님 저는 이제 하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신 분들 뭔가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시간 안배 그러니까 1교시부터 탐구 끝날 때까지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덜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집중력 유지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은 괜찮았지만 아 정작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할 개념이 살짝살짝 증발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뭔가에 홀린 듯이 옳게 풀어놨는데 답만 엉뚱하게 쓰거나 마킹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 좋아. 다 좋은데 1교시 또는 2교시 앞선 시간에 그런 어떤 뼈아픈 실수가 계속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덜 발휘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치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너무 지금 이 결과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아주 고마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자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구과학 1에 관련된 총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소폭 어렵게 하지만 지난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꽤나 쉽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6월이랑 9월 똑같은 수준으로 문제가 딱 나와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됐다 하더라도 9월은 사실은 좀 더 쉽게 느끼긴 해. 근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된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아주 강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는 이거는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합니다. 저는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졌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 생소한 자료가 좀 많지 않았어요. 원래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은 딱 시험지를 폈을 때 그 아 그 뭔가의 낯설음 낯선 향기 이게 되게 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언제나 그렇듯 체감 난이도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유영별 자료 분석 실전 문제 그리고 오줌 모의고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래요. 아주 편안한 시험이 아니었나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이렇게 보듬어야 할 분들이 또 계시죠. 다 했어. 다 했는데도 어려웠어. 이럴 수 있어요. 또는 개념편만 했어. 근데 되게 쉬웠어. 이럴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지식 수준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됐다라고 만족하는 수준의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어떤 친구는 제가 봐도 충분해. 더 안 해도 돼. 근데 본인은 안 됐대. 더 해야 된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아 이 친구는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수준을 보니까 아직은 멀었어. 멀었는데 자기는 다 됐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본인의 상태를 진짜 진심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주는 게 아니야. 언니 오빠 동생 누나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암만 친한 친구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올바로 알고 풀어서 정확하게 맞은 건지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려서 풀어낸 건지 잘못 풀었는데 운 좋게 맞은 건지 파악하셔야 되고 틀렸다면 점수가 생각처럼 안 나왔다면 다 했는데도 안 나왔다면 음? 그냥 듣기만 하고 본인 걸로 소화하는 과정을 등한시 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각 보기에 대한 상세한 해설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된 건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진짜 다 알지만 실수에서 점수가 덜 나왔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각 보기별 해설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세요. 괜찮아. 본인만 간직해도 돼요. 저희한테 안 주셔도 돼요.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그걸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설 쓰고 어쩌고 저쩌고 도움받고 그러진 않겠지만 직접 한번 써보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해설지를 직접 써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안 써지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아 뭔가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자니 아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될지? 어? 어? 설명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되게 힘들거든요. 이해되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모르면 답을 못 쓰는지? 어떤 암교소가 빠져 있거나 어떤 원리적인 부분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답을 못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과정이 여러분들 되게 크게 성장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꼭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 없고 바쁜 거 아는데요. 그렇다고 안 하면 더 이상 성장은 없어요. 알겠지? 뭔가 더 성장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높이 뛰고 싶고 힘차게 달려가고 싶고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움직이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다 해낼 수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을 열심히 수행해야 앞으로 먼 미래에 지금의 2022년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멋지고 흐뭇한 추억으로 지금 이 시기가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힘내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자, 실제 문항별 상세한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 해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항별 심층 분석 자료, 저희들 자료실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오지지구가 카페에도 올라갈 테고 우리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리뷰 그리고 총평과 관련해서는 뭐 이거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그 날로부터 자정을 지난 보통 이렇게 당일날 해설 강의를 찍고 제가 이렇게 문석 자료나 리뷰 내용들 주요 문항에 대한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보통의 경우 한 새벽 3시쯤 되더라고 다음 날 그게 최근 몇 년 동안은 기가 막히게 새벽 3시쯤은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제가 한 빨리해서 한 1시쯤 한 2시 전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겠는데 하여튼 매년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그런 분석 자료 리뷰 간단한 코멘트라도 제가 해서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이제 본격적인 심층 분석 자료 올라오기 전에는 그걸 먼저 이렇게 참고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설 강의를 보시고 우리 해설지 있잖아요. 심층 분석 자료를 꼭 보시고 꼼꼼하고 완벽한 정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유 뭐 6월이랑 9월이랑 수능 문제는 다른데 뭐 굳이 이거 봐야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던 생소하고 낯선 물론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익숙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어? 이거 뭐야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는 수능에 반복해서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벽하게 표면적으로 똑같아 보이진 않아도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내용 요소를 한 번쯤 두 번쯤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재구성돼서 수능은 출제되는 거니까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문항 간단하게만 한 번 보면 첫 페이지 아 이거 건드릴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건드릴 게 없네요. 11번 구조 한 번 볼까요? 저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과잉 쪽에서 에너지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의 수송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북쪽으로 수송된다는 건 북쪽 방향이 고위도에 해당하는 북방구에서의 기본적인 에너지 수송 방향이 되고요. 남쪽으로 에너지가 수송된다는 건 남쪽이 고위도에 해당하는 남방구에서의 에너지 수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1번은 그런 맥락으로 북방구 남방구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방구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한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시해역은 남방구에 해당하니까 디귿 보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12번 별 진화 과정 13번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할 때의 상황 연직운동 참 연직 연직방향 연직운동 이것도 정말 제가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나올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연직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자 연직운동에 대한 정도를 비교하는 내용도 나왔고 14번의 디귿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4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14번의 디귿보기 같은 경우는 이거 내용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계열 단계에서의 광도 거성 단계에서의 광도 비교했는데 거성인 게 주계열성보다 광도가 작잖아? 그러면 이 주계열성의 질량보다 이 거성의 질량은 작은 거예요. 왜냐? 보통의 경우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할 땐 주계열성일 때보다 광도가 커지거든요. 안 그래? 물론 HR도 주계열성이 쫙 있을 때 태양 정도 질량 태양 정도 광도를 가진 별이 거성으로 될 땐 HR도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위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꽤나 많이. 그리고 태양보다 애초에 질량 커다란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HR도에서 진화할 때 위로도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주된 이동 경로이긴 했거든요. 근데 질량 커다랬던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갈 때 광도가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거성일 때 광도보다 또 다른 별인데 주결성일 때 광도가 크다는 건 광도 큰 별이 광도 큰 주결성이 광도 작은 거성보다는 진량이 일단 크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다 했었는데 15번은 엘리뉴 라니녀와 관련된 간단한 수음 편차 그리고 기하 편차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 문제였고 아 16번 16번 이거 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현재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문제에서 안 알려줬잖아요가 아니야 토달만 안 된다 했지 현재 기준상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북반구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암기사항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16번 문제는 못 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뿌듯합니다 이렇게 안 나왔으면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협박하니 협박을 해도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귀뚱으로 흘러드는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의 그 그 그 수 많았던 잔소리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내심 기쁩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17, 18, 19, 20번 네 문제가 들어있는데 자 17번은 지구의 이동 고지자기 극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죠 좋아 아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말의 망설임 없이 편안하게 풀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즈 패밀리라면 그렇죠 우리 오즈 신도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설령 뭐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 분들이어도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왠지 그냥 시험 볼 때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틀렸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된다면 그때는 아주 편안하게 잘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 문제는 해설 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두었고요 아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정답률이 물론 지금 현재 이거 라이브로 촬영하는 이 순간에는 제가 전혀 지금 뭐 실시간 등급컷이라든가 정답률을 체크해보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집계도 거의 안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17, 18, 19, 20번 정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중에 18번 문제는 원래 이 수준의 문제 이 외계행성계 탐사와 관련된 이 문제는요 그냥 언제나 편안하게 돼도 학생들이 이렇게 꽤나 틀려요 안타까워 그리고 18번 문제 D급보기 같은 경우는 흡수선 파장이 언제가 더 길게 찍혔냐 짧게 찍혔냐를 묻는 거잖아요 보통은 파장 변화량의 크기를 묻던가 파장이 기준 파장 대비 길었냐 짧았냐 적색 편이냐 청색 편이냐를 묻는 게 주된 질문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T1이건 T2건 어쨌든 둘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준 파장보다 파장이 길게 찍혔던 상황인데 식현상이 나타날 땐 별이 가장 멀리 위치하고 파장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제대로 된 식현상이 나타날 시간에 다가갈수록 중심별의 관측 파장은 점점 적색 편이가 나타난 상황이지만 점점 짧아진다 그게 기준 파장보다 짧다는 게 아니고 적색 편이 정도가 덜해지면서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은 보다 그렇지 조금씩 더 짧게 측정된다 라는 부분 아 이거 그래요 제가 이거 해설 강의 때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실전 문제 할 때도 이거 진짜 그냥 진짜 정말 많이 열심히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게 똑같이 나와서 뿌듯하긴 한데 뿌듯하긴 한데 그 포인트를 놓쳐서 실수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잘 한번 해설관이 보시고 내용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9분 문제는 예의 있었던 지층의 상대연령 절대연령과 관련된 문제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되게 많았어요 AB함석에 방사성원서 XY 좀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예전에는 50% 25% 몇 퍼센트 포함되는지에 대한 비율은 정해졌었는데 이번에는 비율까지도 알려주지 않고 풀으라고 시킨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AB의 X일지 Y일지 50%일지 25%일지 다양한 경우의 수 조합이 있겠습니다만 다 해볼 거냐고 아니 뭐 시간 남으면 다 해봐도 되죠 근데 가장 확률로 푸는 해석을 한다면 A의 연령이 B보다도 많기 때문에 A에게는 가장 여러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수 있는 조합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상한 판단을 해보는 게 그게 현명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반감기가 길고 반감기가 더 많이 경과해서 방사성원서가 25% 밖에 안 남은 그 설정을 A에게다가 팍 갖다 놓고 푸는 게 우선되는 설정이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응 그래 그렇게 해서 맞잖아 다른 건 해볼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해봐도 돼 해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답되고 저것도 답되면 문제 잘못 나오니까 그렇게는 문제 내는 게 아니지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20번 문제는 요것도 제가 해설강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놓긴 했는데 굳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은 형태의 생소한 질문이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20번 문제에 있는 질문만이 거의 유일한 낯설은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체 문제의 낯설음이 조금 크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케이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평가안모의고사의 여러가지 목적과 의의에 비춰볼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수능이 아니잖아 지금은 모의고사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아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요런 개념 원리로 이렇게 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라는 걸 학습시키고 알려주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내하거나 이것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왔네 2등급이 됐네 3등급이 됐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것만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답답한 게 평가안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컷이 47점에서 46점으로 1점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거 의미 없잖아요 모의고사인데 그쵸 그래 다시 그래 다시 그래서 20번 문제는 그런 의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0번 문제를 맞은 분들도 계시고 틀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번 문제를 맞췄다 쳐 20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20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 맞은 친구들 와 진짜 이 친구는 지구과학 정말 잘해 얜 진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도 마셔야 되겠고 스스로 너무 우월감을 느끼셔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았다면 기분은 좋죠 2시간 기뻐하면 되는 거야 일단 기업보기는 가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니은보기는 문제의 마지막 문장에 우주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전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크기의 5분의 1일 때 현지 크기의 2분의 1일 때 크기가 그렇지 2분의 5배만큼 변한 상황이니까 크기가 2.5배 됐다면 파장은 2.5배만큼 길어져 그걸로 니은보기는 푸는 거예요 니은보기는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디귿보기 Q에서 이제 피해서 출발해서 Q를 거쳐 우리에게 도달한 빛 Q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8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나에서 현재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의 거리 기억은 80억 년이다 빛이 달려올 때 걸린 시간이 80억 년인 거예요 맞냐 근데 우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팽창을 하죠 그거야 그래서 이거 해설강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평 또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또 갑니다 우리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치 138억 년 걸려서 지평선 부근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나이 38만 년일 때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달려와 하지만 계속 멀어져 달려와 또 멀어져 달려와 멀어져 이제 겨우 도달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그런 그림이 있죠 쫙 지평선 그림이 있고 쫙 달려서 138억 년 걸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달려올 때 걸린 시간이 138억 년이지 그동안 우주는 그 빛이 달려서 우리에게 올 때까지 또 우주는 또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재 우주의 반지름을 138억 광년이라고 하진 않아요 한 465억 년? 그 정도로 봐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다 한 거지 박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계산했더니 아 그래 우주의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런 우주를 그려본다면 반지름 한 460억 광년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를 개념편이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긴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다 들어있진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밑둑끝 없이 수능에 바로 내기는 쉽지 않아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평가원 모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미리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맞았네 저게 맞았네가 중요한 건 아니야 20번 문제 D급 보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내는 거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빛이 달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있고 우주의 공간평창은 어쨌든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급 보기는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멀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개념 편의량 보면 이런 얘기 소개한 거 어디 쫙 다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구과학원에 대한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맹철하게 본인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 다 알아 실수를 했어 그러면 실수를 줄이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더 필요할 수 있고요 실전에 입각한 훈련이 더 필요하겠고 아 개념을 하는데 자료 해석이 안 돼 그래프 볼 때 자꾸 빠트려 뭔가 알긴 알겠는데 해설을 들으면 알겠는데 바로바로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상황 판단이 안 돼 그렇다면 좀 더 문제풀이 자료 분석에 치중하는 그런 연습을 더 하셔야 되겠고 문제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예 몰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예 개념이 없어 그렇다면 개념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남아있는 후속고리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구과학 1과 관련한 총평이었고 자 지구과학 2 총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모평과 비슷하게 하지만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어요 지구과학 2는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어 이거는 좀 만만한 거 아니지 않나 이 정도면 꽤나 난이도 있는 거 아니지 않나 되게 어렵었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그 수능보다는 이거는 좀 풀만하게 나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과 달리 문제 하나하나가 생각을 다 해야 돼 문제 보는 순간 답이 딱딱딱딱 이렇게 찾아지진 않아요 난이도가 있는 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6,7단원이 나름 나름 편안하게 출제됐다 나름 그래 하지만 편안하게 출제됐어도 아무래도 교과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개념학습이 되고 개념 반복 학습이 되는 그런 빈도가 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단원보다는 좀 안성도가 떨어져요 학생들의 학습상태에 있어서 오케이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생소한 자료 뭐 언제나 그렇듯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요소와 달라진 않아요 알겠지 우리가 안 배운 걸로 문제를 풀으라고 시키진 않는다 이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단원별 출제 문항수 뭐 그래 3단원은 2문제 1단원은 2문제 뭐 비슷하게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구과학2 또 역시 해설강의 또 열심히 제가 아직은 이 라이브 총평하기 전에는 촬영이 안 돼 있지만 바로 다음 날 9월 1일 날 열심히 촬영을 해서 강의가 올라갈 테니까 해설강의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내용 차근차근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간단하게 몇 문제만 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정전에 지구과학원에서 지구과학원에서 이런 태양 남중고도 그림자 위치 가지고 태양의 현재 위치 방위각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탐구활동 자료로 이제 자주 소개가 됐었던 내용인데 이제 개정된 후에 지구과학2에서는 관련 자료가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처음에 이 탐구활동 상황을 그냥 백지상태에서 하나씩 읽고 따지려면 그렇지 뭐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리고 8번 지질도 문제 나왔는데 뭐 경사방향 뭐 역암층은 수평층이니까 경사각 비교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바로 됐을 것 같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성 회전이 나타난다 기억보기에서 이미 물어보고 있죠 아 상공에 고기압이야 그러면 단열 상승 또는 단열 하강이라고 할 때 단열 하강이 나타나겠네 그렇지 그래서 니은보기 단열 변화 후의 온도 분포는 기억이 아닌 니은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래 니은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니까 절대 안정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안 배운 걸로 풀리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12번 같은 경우 그렇지 뭐 기업보기 기압 가지고 비율 따져서 계산하는 거였고 디귿보기 평균 밀도? 음 에론의 두께가 2km 그리고 에론의 상부 하부의 기압 차이가 200hPa 밀도으로 봤잖아요 정력합형은 방정식 갖다 놓으면 평균 밀도 가볍게 계산이 또 됩니다 자 15번의 디귿보기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데 측정한 중력값이 c에서가 d에서 보다 작은 것은 산의 만류인력 때문이다 자 cd는 같은 위도고 지약물질의 분포는 완전 균이라거든요 근데 c 옆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는 그 c 부분 땅이 아니라 위쪽에도 어떤 진량 가진 물체가 놓여있다고 그래? 각각의 점입자들이 하나하나 어떤 힘을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c의 아래쪽에서 당겨주는 힘도 있지만 c 포인트엔 위쪽에 산에서부터 당겨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에 의해서 c에서가 d에서 보다 측정중력값이 작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15번의 디귿보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6번 은하의 회전속도와 관련한 진량미교 17번 지진파 18번 아 A가 수성 B가 목성 뭐 수성 목성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디귿보기 10월 말에 적경은 A가 B보다 크다 10월 말이면 이제 수성은 역행이 끝나고 서방이가 어딘가에 딱 위치할 즈음이고 목성도 이제 역행이 끝나고 외행성은 역행이 끝난 다음에 동방이강 어딘가에 위치하죠 근데 이제 목성이 유즈음에 위치할 때가 정확하게 동방이강 몇 도인지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월 말에 태양적경은 대략 한 14시 정도로 가늠하고 14시에 정반대 방향 적경 2시 그렇다면 목성이 위치한 지점을 조금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다른 춘분점이 위치한 지점을 경계로 목성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디귿보기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18번 요게 18번이네 여기 잘못 들어갔네 이게 18번이에요 8번 여기도 있잖아 끝이 18번 요 18번 문제 6단원 본다면 지구의 공정교도반지름을 1로 했을 때 목성의 공정교도반지름은 5.2AU 정도 되거든요 대략 이거의 5배 정도에다 하는 길이로 목성의 공정교도반경을 그리고 목성이 역행을 하는 한 가운데 지점 8월 중순 즈음의 목성이 여기 충에 위치했었던 거거든요 맞지? 그리고 지구 목성 둘 다 아니지 이거 시계 방향이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근데 8월 중순부터 10월 말 정도 10월 중순 한 두 달 정도거든요 두 달 남짓 그럼 두 달 남짓이면 실제로 지구는 한 60도 남짓 공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목성은 공정 거의 못할 거라고 이거 공전주의가 거의 한 12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들의 공정교도반경에 대한 비율을 가늠해서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지구의 위치를 옮겨놓고 태양 방향 적경 14시 대략 이 방향 적경 한 2시 본다면 그렇지 춘분점에다 하는 방향은 잠깐만 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경 커지는 방향을 고려한다면 수성은 서방위가 어딘가에 위치해? 그럼 행성 a는 여기 있고 목성은 그렇지 적경이 꽤나 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a가 b보다는 a가 b보다는 적경 작다가 설정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춘분점을 막 이쪽으로 갖다 놓게 그리면 b의 적경이 작게끔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게 목성이 위에 위치할 때 정확한 어떤 2각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작도를 통해서 약간의 모호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음 그러하다 좋습니다 19번은 계산 문제였고요 이게 뭔가 좀 숫자가 기업보기 s가 500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약간 빡빡함이 있어 그냥 계산해버리면 돼요 좋습니다 20번 밀도경계면 아래는 지금 zz프라임에서 지형류 유속은 0이었기 때문에 밀도경계면 아래에서는 수평방향수압경도력이 없는 상태예요 오케이 밀도경계면 아래에서는 지형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ㄴ 보기는 틀린 거 좋아 ㄷ 보기도 재밌는 게 b에서 지형류 유속은 0.1mps보다 느리다고 물었는데 딱 0.1mps예요 그래서 20번의 ㄷ 보기는 틀린 걸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좋아 지구과학2 코멘트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구과학2는 그래 일단 도전을 하시는 분들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 후회 안 남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 말 맞죠? 그래 문제 하나하나 몇 면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어요 원과 비교한다면 그렇지 하나의 벽이 있어 그래서 충분히 문제 풀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 와중에도 더 잘 해내야 된다 라는 생각 가져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지구과학2 해설 강의 또 제가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부족함 없도록 문항 해설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지구과학2도 이제 실전 문제 9월 모평전에 또 열심히 제가 또 폭풍 업로드를 해서 완강 또 실전 문제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이후 이어지는 시즌1 시즌2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강좌 역시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또 준비해서 양질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구과학1 지구과학2 2023년도 수능 대비 9월 평가 모의고사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그래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실력보다 더한 점수를 받아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약간 좀 그래 욕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몸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 한도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문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각 문항과 관련된 또는 해설강의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 또 질문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해설강의에서 찾아뵙고 이어진 후속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